자 오늘은 텃밭 2차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땅두릅이죠? 땅두릅. 한방에서는 독활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보시면 털이 많아요 참두릅은 나무에서 따는데 땅두릅은 땅에서 올라오는 아주 굵고 실한 순을 이용을 합니다 참두릅은 좀 달달하죠. 이 땅두릅은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약간 쌉싸름하면서 상당히 끌리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참두릅의 반도 안되요. 한 3분의 1 정도 가격 밖에 안되지만 이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열광 하시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거는 채취하실 때 보통 묻혀있는 부분이 한 요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땅 밑에 있는 부분 한 3, 4cm 정도를 더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이 굵어요 그래서 칼을 깊이 넣고 깊이 넣어서 그 연백 부분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까 땄는데 이게 하나가 남아있어요. 여기 텃밭인데 이런 야채들이 나오면 이 밭에다 이렇게 뿌려야죠. 그래서 거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파보면 보이시나요? 뿌리가 하얀 뿌리가 보이죠? 이게 이제 한 3, 4년 묵은 뿌리 하나를 전부 캐가지고 그 포기 나누기를 해서 심으시면 뿌리에 이제 싹이 있는 싹을 하나씩만 해가지고 잘라서 심게 되면 한 10개 정도 나와요. 저도 이제 한 포기를 이렇게 옮겨 심은건데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이 뿌리 바로 윗부분을 잘라주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연백 부분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 보니까 이게 2kg 정도씩 이제 이렇게 박스에 포장이 돼서 팔리는데 2kg에 2kg에 얼마 갈까요? 2만원에서 2만5천원. 품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 나가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산마늘 명의들은 지금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다 올리고 있죠. 꼭 마늘 좀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먼저 잘라놓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꽃대가 올라오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한 장씩 뜯어서 이용을 합니다. 요거는 오리지날 참나물입니다. 오리지날 참나물 생각보다 의외로 잘 자라더라구요. 요거는 참당귀구요. 당귀가 이 밑에도 아주 나물로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삼립국화 삼립국화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대로 잘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눈계승만은 제가 한번 꺾어 먹었구요. 자 요게 바로 음나무죠? 음나무순 요거는 조금 더 키워서 딸 거에요. 잎이 완전히 펴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자라도 됩니다. 개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나무도 음나무도 제가 뿌리 산목을 해서 키운 거에요. 야채들 자 또 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갈키덩굴이죠? 갈키덩굴은 이렇게 먼저 뽑아서 이렇게 나물로 이용하지만 이렇게 이제 거름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귀 같은 애들 이용하실 때는 연하게 올라오는 이렇게 꺾어 드시면 상당히 맛이 좋아요. 당귀가 이제 요정도 되면 이제 올해 꽃대가 올라올 애들이에요. 요런건 채취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부지깽이나물 섬숙부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뽑히네요 이렇게 섬숙부쟁이를 조금 더 따 볼까요? 부지깽이 부지깽이나물 잘 번져요. 자 그리고 어수리죠? 어수리 둥글둥글하고 기타를 닮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수리는 이렇게 털이 많습니다. 위에도 털이구요. 줄기에도 털입니다. 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부들부들해요. 어수리는 여기도 올라와요. 어수리 이쪽에는 이제 씨앗들이 씨앗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미치죠? 개미치도 지금 5월 넘어가면 억세져서 못 먹어요. 잘 번지기 때문에 먼저 한번 채췄 했는데 다시 한번 한 바구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연적으로 씨앗이 떨어져서 난 땅드룩득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잎이 쪼글쪼글한 초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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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무 좋다고 말씀드렸죠? 파드득나무 이쪽에는 초롱꽃 초롱꽃 개미치 어제 어제 잠시 산에 올라가 봤는데 지금 너무 가물어서 가물어서 지금 계곡 쪽에 그 고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비가 한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텃밭 2차 수확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물 공부들 많이 하셔가지고 올 봄에 나물들 풍성하게 준비 많이 하셔서 1년 내내 겨우 내내 드시길 바랍니다 청산별고기 였습니다